시간 좀 봐야겠습니다. 빨리 가자. 가자, 가자. 재욱이가 우리 집 있는 데까지 버스를 보내줬대요. 난 뒤체나갈 거야, 그러면. 울면 안 돼, 가서. 내가 못 돼서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닌 거지? 눈물이 좀 벌써 나와 있는데. 결혼식 가는 친구랑은 모르죠? 아이, 몰라요. 난 진짜 많이 우울해졌어. 남은 형들은 깊은 우울증과 갱년기로 접어들었단다.